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디가? 짜장면 먹으러 가요 응 먹었어? 응 아 들어 먹으면 되는구나 나한테 먹어야 돼 매워 내 생각보다 그렇게 안 매운데 매운데 지민성 어땠어? 잘라매와 속아파요 여러분 먹지 마세요 맛있다며 맛있는데 매운 거 못 드시면 감히 도전달이 마세요 속이 너무 아파 하노 들어가자 어디까지 가게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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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선 보이지도 않나 무거운 소리가 아니었구나 여기 올 날이 얼마나 많았지 꽉 빠져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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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못 잡으시는데 멀티런 생각보다 딱딱하네요 응 근데 안에가 촉촉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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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4등이 당첨금이 500원이거든 응 뒤로 탄다는 줄 알고 어떻게 바로 뒤로 타나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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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 너무 힘들어서 그만뒀어 잘 뜨고 있네 고마워 고마워 망했다 고마워 자 뭐냐 집에서 게임하다가 얼굴이 안 보이잖아 상관없어 아 집에서 게임하다가 학교 구경 시켜달라 해서 일단 갑니다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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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케딩 망치고 술 맛을 갑니다 하하하 온 사케도 있고 사케도 있는데 그게 원래 말레피소드가 진짜 엄청 멋있는 날개가 있어 짠 연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주 물 이만큼 원래 안주 나오기 전에 항상 밥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었어 저렇게 신났냐 어디 갔어 어디 갔어 내 영어로 짜잔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개웃겨 맛있다 모르겠어 내가 아직도 그 손맛이 지금부터 소주 좀 조금 다른데 네게 더 많았죠 너 못 먹을 거 아 너 스위치해서 뒤지는 거 보고 싶지 않거든 아 오케오케 진짜 미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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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밥 감사합니다 오 되게 두껍다 오 되게 두껍다 너무 두껍다 내가 그리고 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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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넌 나 찍어야지 인사해 에이 라면서 야수정 먹었지 안녕 우민이 만든 사진 재밌게 만든風 아이들 frames 많이 샀어요